에스엔더 발라드 자세히는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면 나도 모르게 전화기를 들고 말아서 안녕하세요 잘한다 잘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에스앤더 발라드 첫방이라서 샤이니 등연 씨와 함께 노래하러 왔습니다. 어? 네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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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남자친구예요. 남자친구 시켜줄게요. 에스앤더 발라드 무대에 올라가실게요. 안 와요? 잠시 후 6시 엠카운트다운에서 에스앤더 발라드의 무대가 최초로 공개됩니다. 다시 만나요. 고장원!